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을 거지며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닿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뭐 성경 퀴즈는 아니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시편? 시편 몇 장일까요? 117장입니다 한 두세들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장 긴 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119장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가운데 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가장 중심인 장 17장 했고 19장 했으니까 어디겠어요? 118편이라고 합니다 그 18편을 보면 그 앞장으로 594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편 뒤로 594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더하면 1188장 저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세보신 분이 그렇대요 그 성경에서 가장 중심된 절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는 질문에 벌써 우리 권사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118장 8절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써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맞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근본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근본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부모님을 신뢰하십니까? 친구를 신뢰하십니까? 배우자를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체리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중심절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람에게서 찾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며 옳은 방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신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찾는 해결의 방법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화답이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너무 광범위예요 이걸 좁히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에 따라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플러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 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다르게 응답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로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의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 10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10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 2절 같이 할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 서로다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이것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적어도 이 창세기의 일장에 나온 창조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볼 때 1년에 새해에 성경을 한번 통독해보았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창세기를 안 읽으실 수가 없어요 연수에 따라 이 창세기만을 30번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중요한 건 1절부터 5절을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작하다가 뇌위기에서 우린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고 끊임없이 내가 읽었던 그런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곳 그러면 이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내용은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최근에 신앙을 가져보신 분들도요 이 하나님 창조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서도 들어볼 수도 있고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만물, 그 자연과 사람의 시작 그 기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자연과 사람의 처음이라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란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을 적는 방법은 첫 머리에 나오는 말씀이나 아니면 그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걸 지어요 이 창세기도 그 시작이 태초에 라고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원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70인의 거기서 게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창조라는 얘기로 제목이 창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태초가 하나님의 그 선포로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태초의 이 시간, 이 출발점이 온 우주와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경외할 대상 여호와는 주님의 주꼬가 능력이 사용될 때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창조는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드러나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의 오묘함과 그 거대함과 그 놀라움을 볼 때 경외감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경외감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쓰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랜드켄이라든지 나이가르폴이라든지 정말로 이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는 와! 라고 하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죠 그 1절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시는데 천지를,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란 말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능력으로 완전히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완전한 유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만다교에 김우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들과 산행을 하셨대요 날이 좋은 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보통 한국에는 산 밑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그 방이 너무나도 껌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이 어둡습니까? 좀 방에 불을 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이야기가 주는 레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낀 색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색깔이 있으니 노란색을 꼈으면 노란색으로 보고 파란색을 꼈으면 파란색으로 보고 빨간색을 꼈으면 빨간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보아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끼고 다른 감정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본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색 안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 perspectiv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창조에 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시각을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성경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의 어떤 하나님에서 창조하셨다고요? 엘로임의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창조를 믿으면 이 엘로임을 믿게 되면 경험한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것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의미와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임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원어에 그 하나님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원문은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이라고 써 있어요 여와의 하나님 야의 하나님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본문에 창조의 하나님은 엘로임의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로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임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과 이 만물을 창조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로임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 엘로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외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문에서 말하듯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알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문 1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즉 엘로임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에 관해, 우주에 관해 많은 과학자들이 알려고 하지만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땅에 관한 연구, 물에 관한 연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안명훈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교우 중에 개구리를 연구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를 연구해서 PHD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개구리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아시겠군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구리에서 다 모릅니다 저는 개구리 중에 왼쪽 발에 있는 모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사의 얘기는 컨센트레이트 어떤 한 부분을 자세히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한 부분만을 공부하는 거지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로 각자 과학자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 컨센트레이트한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아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그리고 오늘의 우리 말씀 나오는 이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은 우주에서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를 관성의 법칙에 표현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물체의 그 운동과 에너지가 첫 번째 무버가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처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창조되고 창조되게 일어낸 그 모든 원인의 그 처음의 시작이 그 근원의 힘이 타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그 1절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지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구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게 구분하는 것 이 구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창조는 거룩의 시련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구분하신 그 행위를 성경의 단어로 찾아보면 그게 거룩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무에서 유로 구분하신 것 그것이 창조이고 그것이 어둠과 빛이 되고 그것이 낮과 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담겼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먼저 땅에게 말씀하시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과 빛이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되어진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또 그 어둠을 낮과 밤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 그 순리 그 법칙을 세우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낮과 밤에 임하니 이것이 반복되어 창조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거 한 번 되는 것을 하루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고 이 낮과 밤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하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한 낮과 밤의 하루가 지금까지도 반복되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간다는 거예요 이 낮과 밤이 바뀌는 것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취지 않으시고 창조가 끝나는 그날까지 창조의 그 거룩한 구분을 하는 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안식하셨다라고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둠과 빛이 구분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가 생깁니다 강이 생겼습니다 계곡이 생겨납니다 산이 생겨납니다 식물과 동물들 가축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들의 모양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이 조화를 이르니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이 견줄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의 아름다움 식물의 아름다움 동물의 아름다움 곤충의 아름다움 그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해충 해충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곤충을 해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파리를 하나 예로 들게요 파리의 눈을 이 정밀 카메라로 눈을 찍으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색을 담고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구글해 보세요 파리 눈 정밀 뭐 찍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색감이나 그 텍스처나 이런 것이요 야 어떻게 그 조그만한 그 파리 눈알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겼는지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말씀으로 태어나 창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방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분의 기운을 가지고 그분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들이라는 것이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다 예전에 지구 멸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구 멸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구가 멸망한 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한 거더라고요 다 망가져서 다 황폐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은 자연치유를 시작하더라고요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뭔가 자연치유를 하면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이 자연을 인류인 사람이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한 창조물이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은 우리가 자연을 해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생기게 되고 내가 존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복음상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사랑받기 위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 목적과 용도가 있어서 지음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목적과 용도는 각자가 말씀과 기동 안에서 찾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공동의 목적과 용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때는요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론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목적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과 약간 중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으셨다고 했죠 그 빛의 모습으로 빛의 목적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우리는 어둠과 사망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찬송하며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거룩한 창조의 모습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창조의 목적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죠 이미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정의도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창세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우시고 이들이 짝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동성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음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빛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분의 모습, 그분이 원하시는 인텐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엘로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찬성하며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을 고린도 호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며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저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새로운 피저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사람입니다 비웃지는 마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부부면 더 좋아요 화목하게 삽시다 부부면 이렇게 손들 이렇게 한번 만져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화목하게 삽시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그 거룩한 거듭남을 태어난 사람들이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만물이 생겨났듯이고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함이 생겨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돌리는 찬송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라고 그 창조의 그 능력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도 창조를 시작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구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거룩한 창조의 능력 그 엘로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셨어 그 아버지께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외감을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고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사망에 있을 때 우리를 빛으로 구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삼아 주신 것 또 그 자녀를 바라봐 주시며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그 말씀 심령에 닿는 저희들이 되게 되어 우리의 삶 그 깊은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